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왓츠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잘 쉬었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역시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야 하고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FMC 회의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F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도 바뀔 것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텐데 이번 주에 뭘 주목해볼까요? 어쨌든 하여튼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2주 전부터는 연준의 이사들이 지금 얘기를 못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지루한 주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취지를 해보니까 이번 회의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망 보고서를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내년도 경제 전망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장이 읽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인플레이션 갈 거냐 말 거냐. 거기다가 좀 특이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6월 16일 날 제넬 옐런이 또 상원 가서 청문회를 해요. 그래서 등등이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른 FMC의 그런 모양인데. 또 짝을 치는 코스톱인가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언급들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공식화 과정은 절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산을 넘어야 하니까 이 산을 넘고 지금 이렇게 간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FED의 정책을 바꿀 정도의 데이터들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 언급은 많지만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순환장. 지금 주도주가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수급이 약했던 대들. 지난주에 보면 바이오하고 IT가 굉장히 수급이 약했어요. 어쨌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에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화두 중에 하나가 우리 접종률의 급상승이죠. 지난 주말까지 해서 22.2%인데 20%에서 30% 구간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짜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간 것으로 봐서 1번 FOMC 큰 부분 없는데 제일 봐야 될 것은 별도로 채택하는 경제전망소. 거기서 시장은 읽을 것이고 이번에 지루하게 움직일 거지만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수급이 약했던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경제전망 보고서를 이번에 특별히 그전과는 다르게 따로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또 국채금리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성장주, 기술주 다시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지금 월가에서는 빵에 대한 매수 의견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난다긴다는 애널리스트의 85%가 지금 빵을 다 매수의 우선순위 위에다 지금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읽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분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갈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IT와 바이오가 지난주에 수급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등, 또 미국의 빵에 대한 또 다른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IT, 바이오 이번 주에는 조금 선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FMC 회의 때까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최영호 군께서는 지난주에 수급이 약했던 IT나 바이오 쪽으로 조금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FMC 산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 산을 한 단계 좀 넘어간 다음에 또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이번 주에 계속 최영호 군과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